북구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. 전남대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기업과 강소기업 100여 곳이 참여해 현장 매칭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취업정보와 현직직원의 직무 경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라이브 직무 토크쇼도 진행됐습니다. 또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과 MBTI 분석, 퍼스널 컬러 코칭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.